제가 해야될까요? 마크 마크 천천히 준비하고 이제 스타트 끝났습니다. 마크 먼저 스타트 어느 날 만났고 갈 수 있는 티 만난 가고 싶어 술깔만 일 없이 남자를 비춰 아~~ 이게 확실히 저 선생님인가? 레전드 아, 가사가 무조네. 아, 가사가 무조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사랑만 내 아들아 불려주어 사랑 사랑 사랑이 생길 돈 주고도 못 사는 재산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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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며칠 정도 남았죠? 2주도 안 남았는데 ㅋㅋㅋㅋ 요즘 잠은 좀 주무시세요? 요즘... 아 갑자기 며칠? 남씨가 갑자기 잠이 날아와서 이상하게 다른 생각 없으시니까 품주기로 한 게 과연 잘한 것인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너 혼내지 않은 거니까 감상만 하러 온 게 아니니까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좋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엽게 봐주셔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서 되게 곤란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때요? 좀 많이 는 것 같아요? 네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늘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하기도 전에 이미 동작 나오셔서 다 적응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? 네 큰일났네 이거 혼자 개인정지에서 더 많이 더 많이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조금 더 틀리니까 틀려버리면 되게 쌤이 거짓말한 것처럼 들이잖아요 그쵸? 제가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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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뒤에서 무대 안에서 뒤에서 자꾸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오른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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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암으로 뒤로 가요 그래서 아휴... 그때는 퇴근시키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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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ga face 안녕 모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 virtue 고생하셨어요 그래서ika 하셨나요 어제 가서 이제 밥 먹고 쉬러야죠 저는 chat 전 received DON氏이 뭐에요? 치킨 후라이드가 좋아요? 원룸이 좋아요? 두 다 좋은데요 반반 근데 후라이드가 더 좋아해 찍어보고 진짜 해 치킨거, 어마어마한 부은거? 아 근데 그거는 난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두개 다 같이 먹을게요 아니 근데 요즘 치킨값이 비싸져가지고 저 장사 못한다는거 아시잖아요